가수 KCM 혼인신고 김포의 신혼집 채널A 금쪽 상담소 죽음의 트라우마 KCM의 무선 이어폰에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이란 이스라엘 속담 토지를 매매하거든 얼른 서두르고 결혼할 땐 최대한 여유를 둬요 KCM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KCM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기업인이며 중학교 때까지 투포한 선수를 해서 그런지 힘이 상당히 셉니다 연예인 팔씨름 1등인데 최강자 김종국과 UFC 현역대의 파이터 김동연도 이길 정도입니다 원래는 비보이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춤실력과 노래실력 그리고 훈훈한 외모 덕분에 비보이 댄스 가수로 데뷔하려고 했지만 연습기간에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허리에 무리가 가는 춤을 출 수가 없어서 노래실력을 크게 다듬어 가수로 데뷔한 케이스이며 선천적인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의 힘이 더 큰 가수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몸짱 가수 중 한 사람으로 앨범 자켓을 보면 거의 다 갑박아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에 허리를 다쳤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약해진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키워서 허리를 받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로 몸짱 가수 김종국이 있습니다 KCM 9살 연하 여성과 결혼 혼인신고 맞죠? KCM 9살 연하 회사원과 혼인신고 호러머니 모시고 산다 KCM 결혼 9살 연하 연인과 혼인신고 김포의 신혼집 KCM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수 KCM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13일 소속사 이미지 나인컴즈는 KCM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며 상대는 9살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최근 양가 가족들만 모인 단출한 자리에서 축복 속에 언약식을 했으며 현재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KCM 부부는 경기도 김포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3월 중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속사는 지난해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을 포함해 결혼 준비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예식이 수차례 연기되며 발표까지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정식으로 예식을 칠 예정이다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의 축하를 받고 한 분 한 분 대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결혼식 자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KCM은 팬카페에 손편지를 게재하며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남은 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한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죠 이어 며칠 전 양가의 가족을 모시고 간소한 언약식을 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팬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KCM은 2004년 가수로 데뷔했으며 턱백사진 은영이에게 스마일 어게인 사랑의 향기 등의 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최근 MBC 예능 놀면 모안 예에서 프로젝트 그룹 MSG 워너비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 각종 예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KCM 또한 공식 팬카페에 손편지를 게재해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죽음 트라우마 KCM 무선 이어폰의 진짜 의미 금쪽 상담소 가수 KCM이 항상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 가수 KCM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털어놨는데요 14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가수 KCM이 항상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는 이유를 고백했죠 이날 KCM은 어머니가 건강하셨는데 지병들이 생기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 면서 어머니가 내 곁을 영영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때 KCM은 방송 중에도 이어폰을 꽂고 있는 이유를 토론했습니다 KCM은 어머니가 혈압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못 받았다 그 뒤로 언제든 전화를 받기 위해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다며 집에서 엄마 인기척이 안 느껴질 때 심장이 덜컹한다 트라우마처럼 생기는 것 같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에 온영 박사는 걱정이 좀 많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 죽음이 두려운 건 당연하지만 조금 과한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KCM에게 가장 큰 공포이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KCM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다면서 아버지가 약주를 아주 좋아하셨다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그때 또 약주를 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당시 아버지 나이가 38세였다고 떠올렸습니다 KCM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날도 떠올렸죠 그는 아버지와 잠자리를 잡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은 나 혼자 잡아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며 혼자 버스를 타고 잠자리를 잡으러 갔다면서 그날 혼자 안 가고 아빠랑 갔더라면 술을 안 드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KCM은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게 된 사건을 떠올렸는데요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수 꿈을 꿨다 연습생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다는 것을 엄마한테 나 가수 안 하면 죽어버릴 거야 라며 화를 내고 친구 집으로 갔다고 떠올렸죠 이후 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KCM은 분명 아빠가 보였다 욕을 안 하시는데 온갖 험한 말로 화를 내셨다며 그때 펑펑 울리면서 눈을 떴다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다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다 아빠가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은영 박사는 어머니를 거슬렀다는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말하면 꿈을 꺾어야 하니까 아버지라는 중요한 인물이 대신 나오는 거다며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모씨 마음이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 어머니를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등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고 KCM은 모든 대체 상황을 가장 발빠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은영 박사는 어머니가 위급하시다고 하면 창모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119를 빨리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휴대전화에 119를 1번에 저장하고 위기 상황 때 1번을 누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다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은영 박사는 이어폰의 숨은 의미에 대해 성인 분리 불안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은 아닌데 서로에게 표현이 인색하다는 모자인 것 같다 KCM은 애정 표현이 되는 유일한 때는 음식을 잘못 드시고 갑자기 마비가 왔는데 그 모습이 무너졌다 그런 불안증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엄마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생각에 엄마와의 연결을 끊지 못하는 KCM이라고 오은영 박사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오늘 이 순간 표현하셔야 한다면서 소중한 아버지를 잃었을 때 내면의 마음 일부는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12살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를 못 넣고 이어폰으로 연결하고 있다 12살 창모와 이별하자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CM은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면서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KCM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크리스찬티브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